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재입니다 금일은 보성 가자낚시 뉴그리노 를 타고 차량도 양식장 문어낚시로 왔습니다 수건보다 야간이 더 잘 나온대요 그래서 급하게 배를 예약했습니다 야간 낚시를 해서 손님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수 입니다 첫 수 퓨스 크래프트 문허떼, 메탈TV, 에쿠다에서 나온 피딕스, 라인은 아미고 자바식스 2호 왕눈이 3개에 25호추 쓰고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옥수수, 색동, 금동, 필수로도 좋아요 한번 쓰면 딱 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없잖아요 물을 차, 물을 차 물을 차 돌인줄 알고 히트를 못 외치겠어 아 그 얘기를 안 들고 왔네 여기 이게 문호 전용 훅이 달려서 블레이드인데 여기보면 와이어로 감아주는거 있거든 생밋게 해가지고 그 얘기로는 제가 생밋기를 사서 가마에 자다가 너무 급해서 바로 왔어요 양식장에는 요거 써도 웬만해서 바닥걸림 없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이 훅이 하나씩 들어가는게 좋아요 문호 전용 여기부터 메탈입니다 여기부터 메탈입니다 여기 사이 보이시죠 여기부터 메탈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안 부서져요 이렇게 외도 안 부서져요 이렇게 오 그 앞에 힌트 오 그 앞에 힌트 오 아까워 거셨어요 방금 오 아 오 아 자 쿠카스 오 아 어제 장원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그립습니다. 어디가 그립습니다. 오늘 그림도 닦으신다. 옆에 빼놓은 그림도 닦은데. 오늘 손장님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오늘은 자연보다 우연이 높습니다. 우연 히트. 가보징어. 우연 히트. 우연 히트. 우연 히트. manos는 자, 이걸 마무리합니다! 어이구 와! 오다! 으아! 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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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꺼내줘요 빠졌어요 하하하하하 한 보 더 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비스 한 보 더 타고 낚시 한 보 더 타고 서비스 하세요 서비스 하하하하 아 장장님? 네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석에서 촬영한 데 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하는 톱 끝까지effort